이 책이요. 성경 66권 중 다 특이한데 이건 조금 특이한 책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왜 특이하냐면 성경도 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에는 스타일이 있지 않아요? 스타일이라는 게 문체라고 할까요?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전도서의 표현 방식은 다른 책하고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오해하기 아주 쉬운 책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전도서를 기독교 허무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니힐리즘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1장 2절을 한번 보실래요? 성경을 펴보세요. 다위세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을 하고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노다. 몇 번 나왔어요 2절에? 다섯 번 아니에요? 다섯 번. 2절에 다섯 번이고 2절에는 다섯 번인데요. 이걸 보니까 이렇게 시작부터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나오니까 허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허무주의를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도서 읽으면서요. 완전히 반대예요. 이 책은 절대로 허무주의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느냐. 문제는 이래요. 이 사람의 문체가 문체라고 그러네요. 그 스타일이. 그 리터럴 스타일이 뭐냐면은. 자기가 경험하고 관찰한 얘기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걸 성경에 기록해도 괜찮아요. 욕기보세요. 욕의 세 친구들의 말이 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욕의 세 친구들. 다 맞지는 않아요. 다 맞지는 않죠. 욕이 무슨 잘못하다고 욕을 너무 공격하잖아요. 알진다고. 하나님이 나중에 혼내잖아요. 너희들 말이 욕보다 못하다고. 그걸 다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놔두는 거예요. 그 기록하게끔. 그래서 여기 전도서에 기록된 이 모든 말이 이 저자의 관찰과 경험의 결과를 말한 게 있는데 그것은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이유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발언들이 예를 들어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 사람이 관찰하고 경험한 결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사셨으니까 오래 사셨으니까 오래 사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한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면 웃기네 그럴 거라고요. 다 새 거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게 많고 그런데 여러분 나이 때 되면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벌써 늙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연세가 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새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뭐 해보니까 그게 그거고 저도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니까 도시는 다 똑같더라고요. 도시는 다 똑같아요. 저는 촌놈인데 서울이나 타이베이나 예루살렘이나 뉴욕이나 도시생활이 그게 그게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옛날부터 그렇더라고요. 이미 해탈의 경지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해탈도 아니고요. 그건 해탈도 아니고 아니 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집사님.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인터넷 딱 키면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그래요 그럼 전도서가 이해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이제 과학 특별히 자연과학 기술 새로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저같이 이제 인문과학 한 사람은 그 원리는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은 거 우리가 발견하는 것뿐이지 발명이라는 말을 좀 쓰기가 부끄럽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DNA를 인간이 발명했어요 발견했어요. 전기를 발명했어요 발견했어요. 저는 웬만한 건 다 발견이라고 봐요. 하나님 다 해놨는데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쓰는 거지 그 뭐 새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 보거든요. 옛날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옛날 글을 저는 옛날 글을 많이 읽으니까 오히려 그래서 해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런 게 이제 관찰과 경험에 의한 발언인데 그런 발언이 여기에 많아요. 그런 발언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허무주의가 나오고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의 발언 중에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썼는데 무슨 발언이냐면요.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좋아해요. 질문을 해요 질문을. 많지는 않아요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굉장히 아주 좋은 질문들이에요. 저는 백만불짜리 질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1장 3절 보세요. 저는 이 질문 너무 좋아해요. 해 아래에서 다 같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질문을 해보셨어요? 저는 이 질문 이거 천만불짜리 질문이라고 봐요. That's one of the best questions in the world. 맞죠? 이런 질문을 일반인들이 합니까? 저는 이제 전도서 읽으면서 배운 게 있어요. 제가 질문해요. 여러분 나이 되면 건강을 추구하시잖아요. 건강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건강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건강에서 쏘고 왔다. 건강을 찾아가지고 건강을 얻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건강한 몸으로 뭘 하려고 왜 이렇게 건강을 최고의 목표로 삼느냐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건강이 최고다. 그제는 돈이 최고다 그러다가 이제 건강으로 바뀌었죠? 다들. 맞죠? 지금 돈 최고는 아니죠? 그런 수단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잖아요. 어렸을 때 뭐가 최고예요? 외모가 최고잖아요. 멋이 최고고. 그건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돈이 최고 그 다음에 뭐가 최고 친구가 최고 그 전에 그랬는데 지금 건강이 최고인 그런 연령대인데 그럼 건강을 뭐 하시려고요? 100살 살아라죠. 100살 살아라 뭐 하시려고요? 자식들 속삭이는 거 오시려고요? 아니 건강에서 뭐 하냐 그 얘기는 그건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묻고 싶은 거예요. 건강에서 뭐 하느냐 저는 제가 관찰해 본 것은 결과는 건강하기 쉬운 게 있어요. 죄 짓기 쉽더라고요. 건강하면 죄 짓기가 쉬워요. 저 병원에 누워있으니까요. 죄질 방독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냥 누워있으니까 이거 꼽고요. 24시간 죄 짓고 싶어도 힘이 없는 거예요. 기회가 안 되고 그러니까 건강하면 일단 죄 짓기 쉽겠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다른 일을 통해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았지만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이런 우수개술이야 다 이해하는 거겠지만 열심히 달려가요. 옆에 사람 물어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가시냐. 나 지금 어디 일하러 간다고. 거기 가서 일하고 가지 뭐 하냐. 나 열심히 흘려가고 땀 흘려가지고 이래가지고 돈 벌어야 한다고. 돈 벌어서 뭐 하느냐. 우리 애들 먹여서 살려야 한다고. 애들 먹여서 살려야 한다고. 이렇게 쭉 나가지 않아요. 그럼 종점이 어디인 줄 아세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무덤으로 뛰어가는데 뭘 뛰어가십니까. 찬찬히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 뭘 추구하는데 여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추구하는 게 바람 잡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그냥 수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런 질문은요. 이 저자는 대답을 주지는 않아요. 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대답을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독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묘미예요. 이 책의 묘미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도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어떤 발언들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저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에 허무한 게 아니에요. 이 책은 굉장히 현실적인 책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책입니다. 현실적인 책인데 이 책은요. 그렇게 스피리추얼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땀바닥에 있는 책인데 그야말로 그냥 완전히 땀 위에 그러한 일들을 얘기하는데 이 책에 얘기하는 것은 인생에 우리 땅에 사는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허무하지 않아요. 인생의 가치가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 인생 안에 끌어들여야만 해요. 아주 간단한 책의 내용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인생 안에 끌어들여오는데 하나님이 인생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드라마 TV 이런 거 영화 보면은 주연이 있고 그 다음에 조연이 있고 뭐 단역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연이 되야만 합니다. 메인 캐릭터가 되야만 이게 인생의 의미가 살아나고 가치가 있고 재미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책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저는 이제 제 관찰에 의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인생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역할이 주연이 못 돼요. 문제는 하나님이 조연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떤 사람들은 단역 그냥 죽을 때 그냥 내가 어려울 때 그냥 그때 하나님 찾아요. 보통들은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고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요. 성경 관심도 없고요. 그러다가 그냥 급하면 그때 하나님 이게 단역이에요. 하나님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조연이에요. 조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만 잘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주연으로 모시느냐 이거예요. 이건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를 굳이 말하라면은 내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다 인생을 어떻게 태어났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데 이 인생을 어떻게 보람있게 살 수 있느냐 재미있게 살 수 있느냐 아름답게 살 수 있느냐 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인생 안에 끌어들여야 하는 거예요. 무대 위로 그런데 무대 위에 끌어들여가지고는 그 뭐죠 역할을 안 주면 안 되지 않아요. 역할을 어떤 역할을 줘요? 주연 역할을 줘요.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불만이 큰 불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 설교에 대해서 목사님들 설교 내용이 대부분이 목사와 회중의 관계에 대해서 논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목사와 회중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 교회는 예수님도 없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에서 배운 것은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하고 이 양떼들 회중하고의 관계지 그 중에 한 사람은 목사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인 거 아닌 것 같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로 돌아와가지고 이 전도서 이렇게 세 가지 열쇠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걸 잘 이해하시면은 전도서가 굉장히 재미난 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3000년 전 책인데 일반적으로 이 히브리어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여기 이건 여러분 다 안 드렸어요. 몇 권밖에 없어가지고 여기 히브리어 탐심이 있으신 백미아입사님 처음에 눈독 들여가지고 뺏어가지고 하나 제가 그냥 안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한테 히브리어 배우시고 전도사님 하나 제가 드렸고 앞으로 장래 히브리어 학자 하시고 싶은 것도 가져가시고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로 매절마다 영어도 놨는데 히브리어는 굉장히 배우기 시원하네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히브리어 가르쳐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이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맛이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 번역이 일반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가 내가 어쩌다가 다르면 제가 그때 말씀드리는데 보세요. 지금 2절에 가서 이제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이 사람은 돈도 많고요.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다 해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여자를 즐기는 것도 다 해보고요. 먹고 마시는 거 즐기는 거 다 해보고요. 공부도 다 해보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온갖 것도 다 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말을 했으니까 저희보다 권위가 더 쓰는 거죠. 안 그렇게 했어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돈도 많이 벌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야 그 돈 벌어봤다가 아무 속없고 그게 말이 말빨이 안 써요. 니가 돈 얼마나 벌었다고 말빨이 안 써요. 그게 야 그 장관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뭐 또 뭐해 아무도 안 들으세요. 면장도 못 해본 사람이 장관 문헌하면서 그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말 제가 할 수 있는 말 한 가지는 있어요. 박사도 암고 다니고 지금 그 말은 해요. phd가 뭐냐 permanent head damage 이 말은 제가 해요. 농담도 머리가 손상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펌은 헤어 데미지지요. 저는 phd가 저는 그 말은 해요. phd도 계시고 박사님도 계신데 그래도 제가 얘기하니까 그냥 들을만 하잖아요. 두 분 박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박사 학위 없는 사람이 그 얘기하면 이게 꼴이 안 좋아해요. 고기가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은 솔로몬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무슨 분야로 얘기를 하든 간에 그래서 온갖 걸 다 누려본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경험하고 관찰한 결과가 2절에 헛되다 몇 번 나와요? 다섯 번 그럼 이 사람 관찰이 인생에 헛되어 안 돼요? 헛되어 여기까지는 주의하실 게 하나님은 아직 얘기 안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헛되다 이게 히브레어 헤벨이라고 그러는데요. 전도서에 도대체 전도서에만 몇 번 나올까 세봤거든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여기 적혀 있어요. 아세요? 히브레어인가요? 아이고 대단하시네. 저는 히브레어를 읽었으니까 히브레어를 사줬어요. 우리 번역은 더 나올 수 있고 덜 나올 수 있고 서른여덟 번 나오더라고요. 서른여덟 번 많이 나오지요? 헤벨 그런데 이 이 이름을 이 단어를 가지고 이름을 지은 사람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헤벨? 헤벨이라는 헛되다는 단어를 가지고 이름 지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성전이에요? 예. 있어요. 아벨? 아벨이 해벨이에요. 히브레어로. 아벨이 에벨. 해벨이에요. 히브레어로. 영어로 에벨 이렇게 음영을 했는데 히브레어로 정확하게 헤벨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 창조 때 그게 히브레얼か 뭘까 히브레얼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담이란 말이 히브레어거든요. 그 다음에 남자에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이시이셜 가입을 엽니다 그 당시 이름이 입으려는 거라 우리가 보는데 창조 때 헤벨이 다른 뜻이 없어요 이것은 그냥 원래 수증기 이런 이런 거거든요 원래 거기서 이제 허무한 거 공하고 이런 뜻인데 헤벨 왜 이런 이름을 썼어 가 여러분 자식 낳고서 큰 애는 아 내가 얻었다 하나 주셔서 존네 가인이잖아요 얻었다 둘째는 이거 허무하다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가인이 크면서 속을 많이 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애나 맞아 소용없다 해별 이렇게 진 것 같아요 어쩌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 중에 절강성 온주에 사람들 이름이 이상한 이름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중국말 한자를 잘 몰라서 중국 사람들이 면사무소에 가서 등록할 때 이렇게 바라는 거고 서기들이 아무도 견져가지고 이상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스스 어떤 애는 뭐 하여튼 이상한 괴상망치한 이름이 많더라 그래서 너희들 왜 이러니 그랬더니 부모들이 무식해가지고 그랬대요 면사무소에서도 그러니까 헤벨도 어쩌면 아담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담이 가인이 속을 제 의견입니다 그냥 그래서 알 수 있어요 가인이 속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놈이 둘째는 앞에서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벨 그렇게 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이름이 아벨 헤벨이에요 헛되다 몇 번 나온다고요 세셨네요 서른 여덟 번 나왔어요 제가 틀림이 없다면 그런데요 제가 이제 호기심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안해요 성경을 엘로힘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몇 번 나왔을까요 전도서에 이 사람은 아네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 가르쳐주세요 서른 아홉 번 나와요 전도서에 엘로힘이 근데 앞에는 안 나오거든요 몇 절에 처음 나오는지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1절 2절 3절 안 나오죠 4절 안 나오죠 몇 절에 처음 나와요 하나님 처음 나오는 게 어디에요 13절에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뜸 들이는 거예요 지금 맞죠 13절에 처음 나와요 뜸 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 저자가 그 다음에 2장 24절로 건너가서 나옵니다 처음에 자기가 정작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숨기다가 안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서 탁 얘기를 하는데 1장 13절에 처음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란 엘로힘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정확하게 서른 아홉 번 나오더라고요 전도서에 38번 헤벨 39번 엘로힘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전도서란 책을 통해서 이 헤벨 헛대다란 단어의 횟수 하나님 횟수를 그냥 통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한 번만 많으면 절대 헛되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그냥 통계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꼭 이런 해석이 좋다는 게 아니고 사실 인생이 허무합니다 그건 제가 저도 인정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허무해요 사실은 허무한 일이 많아 살다보니까 저희들도 저희 부부도 가끔 지금 저희 나이도 그런 얘기합니다 다 그냥 허무하네 별거 없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살아보니까 별거 없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게 그거잖아요 별거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더 들어가면 이게 의미가 생겨요 의미가 있어요 실제 저도 작년에 이제 저는 작년에 이제 뭐 사람들 보기에는 죽을 고비라고 봐도 되는 건데 물론 저는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었어요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는 과정에서 좀 사실 기대도 해봤고 빨리 봤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그래서 제가 부활 소망이 있는 걸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병에서 회복되고 완전히 이제 작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작년 초에 우리 4월에 수목원 갔을 때 제가 6월에 병원 들어왔는데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사실은 잘 모르시죠? 여기 도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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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빨간 거 셀 소파는 없어가지고 근데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사실 4월에 두 분 맞으러 주차장에 나가다 갔다 갔다 할 때 좀 힘들었어요 쩔쩔쩔쩔쩔 걸었어요 지금 만나고 계산이에요? 배신감 안 보세요? 하나님 빨리 보러 가고 싶었다고 그러신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계신가요? 갈 사람 가야죠 간다면 얘기해야죠 우리 마음으로 가네 그런 우리 예수님은 저 같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빨리 하는 것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회복되고 나서 요즘에 생각하는 게 전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다 산파리가 죽은 모보다 개보다 나아 이런 비슷한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사는 게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삶이 이게 힘들까 엊그제도 한국에 어떤 연예인이 자살했잖아요 그 뉴스 들으셨죠? 며칠 전에 참 이게 젊은 사람 같은데 40대인가요? 그러면? 48세에요? 네 얼마나 불쌍해요 어쨌든 영원히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누군지 저는 잘은 모르려고 어쨌든 그런 사람이라니까 이게 허무할 수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만 우리가 모시면은요 한 번이라도 더 모시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절 그거 한번 다시 읽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잖아요 이게 질문이 진짜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지난주에 2사에서 53장 얘기하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똑같은 단어가 2사에서 53장에 나옵니다 거기 10절 11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그의 수고한 것으로 수함으로 말미암아 후손을 볼 것이다 씨앗을 볼 것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엄청나게 수고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수고하는 목적이 있어요 수고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죄인들이 의인이 되어버려요 그럼 이거 어마어마한 수고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고해가지고 거부가 되었다 권력자가 되었다 좀 익명으로 할 비위 없이 실물을 하겠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보면요 이분이 대통령 못 돼가지고 안달인 것 같아요 그분의 그 평생을 보면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서 So what? 이 질문 밖에 안 나와요 저는 뭐 그 사람뿐이겠어요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권력자든 돈이든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대기업에 뭐 재벌이 됐다 So what? 여러분 부러우세요 혹시? 삼성에서 일하셨습니까? 삼성 뭐 지금 이재용 부럽습니까? 저는 그 사람 잘 몰라도 제가 그 사람보다 100배는 행복하다고 전 분명히 알거든요 그 사람 생활을 잘 모르지만은 대통령이 하는 사람은 저보다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추구하면서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가 나에게 무슨 이유가 있는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안하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고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데 수고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국 사람들 학생들한테 그래요 너네들 목숨 걸고 하는 거 나 안다 돈 버는 거 목숨 걸고 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돈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냐 이거예요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돈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가요? 머리가 있는 사람은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목숨을 내려놓을 정도까지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권력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목숨 걸고 건강을 추구해요 그 말 들어보셨어요? 목숨 걸고 건강을 추구해요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수고라는 말도 전도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좀 쉬운데 해가 이건 이해가 되시죠 5절은 이건 자연현상에 해가 동쪽에서 출근했다가 서쪽으로 퇴근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변함이 없잖아요 해가 그리고 이제 바람도 보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 것도 바다로 그 다음에 바다 물이 또 올라온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이 저자가 구름이 되어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육지에 내리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 자연현상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다 같이 읽으시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순 없나니 눈은 보아도 좋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사람이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이 솔로몬 책을 많이 썼어요 역대에서나 11개 보면은 11개 상에 보면은 연구를 많이 하고 박식한 사람인데 책을 뭐 조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호기심도 많고 그런데 눈이 아무리 보아도 만족함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귀가 아무리 들어도 차 채울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으로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아 이 사람 경험으로 관찰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이 말을 하는 목적은 뭘까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무슨 소린 건지 대답이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새것이 없다는 거죠 해아래는 새것이 없다 무엇을 가르켜 이렇게 10절에 이것이 새것이라 할 수 있느냐 읽기 전에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 다음에 저는 이제 11절 이런 발언을 좋아하는데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다 옛날 지난 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 권력 명예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이름 몇 명이나 외우세요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거 한 거 기억나세요 그거 했을 때 그 자신의 영광 그 가족의 영광 그 후원자들의 아우성 그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권력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누가 그걸 기억을 해 줍니까 누가 그걸 기억을 해 줬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걸 뭘 그렇게 추구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에 사람들이 그 잠깐 동안에 영광에 눈이 멀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족까지 희생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별짓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나쁜 짓도 할 수 있겠고요 좋은 일 해 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온갖 그냥 계략을 써 가지고 할 것 같은데 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누가 그걸 기억을 해 주느냐 이거예요 누가 누가 기억을 해 주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해봤자 이제 앞으로 될 일도 마찬가지고 장래 일어날 일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자기가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했더니 다 하나님의 13절 읽어보세요 하반절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 전반적으로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 것을 마치 하나님이 책임이 있느냐 진술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비 이제 권한을 받지 않아요 요비 누구한테 되들어요 하나님한테 요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요번 요비 1장 2장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세요 요번 1,2장 읽어본 적이 없어요 요비 3장은 요비 썼어요 자기가 원망하는 생일 저주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비 아는 얘기 근데 1,2장은 요비 알아요 몰라요 당한 거 외에는 몰라요 요비 하늘에서 하나님이 마귀 앞에 자기 칭찬한 바람에 권한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요기 1,2장 보면요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저 칭찬하는 거 좋은데요 제발 사탄 앞에서 칭찬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당할까 무서워요 요비에 그 장면만 알았으면 원망 안 했어요 문제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날 저렇게 자랑스럽게 그렇다고 아무 데나 가서 자랑하시고 이렇게 말할 망정 요번 기파했을 거라고 근데 요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아는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에서 보는 건데 여기 보면은요 해아래에서 우리 인간이 수고하면서 이렇게 괴롭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느냐 설명은 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해요 다 있어요 나와요 답은 답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쉽게 얘기를 안 해요 여기까지 오고요 제가 이스라엘 처음 가서 공부할 때 경험이 저 진짜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하고 히브리다에서 공부하는데 유대인 우리 동기생들이요 선생도 유대인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은 질문 아니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은 제가 이제 과장된 얘기는 얘기긴 하지만 100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한마디 하면은 질문을 100가지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는 아시아에서 이제 아주 착실하게 공부해가지고 선생님 뭐라고 하시면 아멘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시험때까지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다 쓰면 이제 좋은 점수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학생으로서 했는데 제 동기들은 유대인 동기들은 저보다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한마디 들으면 질문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에 질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게 겁이 나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가르쳐 준 게 공부할 사람들은 질문을 하지 못하면 공부하지 말래요 질문을 못하면은 공부할 자격이 없대요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중국 사람 거의 우리 중국 학생들 뭐라 하냐면은 질문하는 학생은 나쁜 놈 수업 방해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선생님들도 질문하는 놈은 문제 학생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가 많으면 문제 학생이에요 문제가 질문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질문하는 성도들 싫어합니다 아세요? 반은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설교 중에는 질문 절대 금지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설교 중에도 질문하는 눈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전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교회에서요 설교 때 질문이 하나의 불문일이 됐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님 보험사에 보면 예수님 설교할 때 질문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설교하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예수님보다 권위가 더 높아 가지고 질문 절대 허용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너무 예전이 되어버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하는 거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보면요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배우고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해보고 많은 사람들보다 미친 일도 해보고 지혜롭게도 살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17절에 다 같이 읽으시죠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이러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닫니다 이 바람 잡으려는 이 번역이요 이게 히브리어가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지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견해는요 바람 잡으려고 하는 우리 한국어 표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래서 여러분 바람 잡으려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바람 잡으려고 하는 거에요? 잡히는 게 없죠 잡히는 게 없지요 잡히는 게 없지 않아요 실제 잡을 수 있어요 바람 산소호흡기도 산소통에 산소 잡아놓잖아요 럭키삼에 가보니까 중국사람들이 산소 거기서 잡아다가 조금만 저기다 압취가에 넣어가지고 중국 와서 팔더라구요 산소를 중국은 공기가 안좋으니까 아... 어떡해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럭키에서 캘걸에서 어쨌든 이제 일반적으로 바람 못 잡잖아요 우리가 마치 이제 달 따온다고 그럽니까 옛날에 뭐라고 하잖아요 달 별 따위 하늘의 별 따위 별 따위 별 따위 별 따위 별 따위 별 따위 그 자리에 없으면요 다 헛짓인거에요 말하자면 이게 어떻게 하면 굉장히 심한 말인데 아닌 말 이런 말인거에요 너 돈벌어 열심히 일하고 돈벌어 그거 헛짓이야 이거하고 똑같은거에요 너 열심히 공부하고 또 헛짓이야 이런 부모가 돼가지고 애들한테 그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공부하는 애한테 우리 국민하고 일하는 애한테 야 그거 헛짓이야 아빠 해보니까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야 아빠 박사까지 했는데 별거 아니더라 하기 싫은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해서 우리 딸내미한테 우리 딸내미가 얼마나 착한지 안 하더라고요 고등학교도 안 가려고 문제가 됐어요 응 당연하다고 HAHAHA pad의효 봉ày